국내 최초 관상 퇴근 네 가장 바랍니다 시간 힘을 해 얼굴을 읽어주는 여자 마음을 열어주는 남자 얼자마자 터키쇼 자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현우는 무속인이잖아 나는 역술인이잖아 사람들이 무속인과 역술인의 차이를 몰라 아예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역술인이 뭐고 무속인이 뭔지 그리고 무속인은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고 역술인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무속인이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역술인이 상담할 때 바라보는 관점 서로의 다른 관점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고 일단 내가 먼저 물어볼게 너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신내림을 받게 됐어? 내가 이제 바야흐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큰 집에 6살 때 나를 재워놓고 나간 거야 형님야 돈 벌어올게 이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나를 큰 집에다가 그 장면은 생각나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형님야 엄마가 돈 벌어올게니까 자고 있어 그냥 음 했는 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엄마 얼굴도 모르고 그 장면만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 있다가 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시골에 고모부의 집에 가게 되는 거야 그때가 이제 7살 때 겨울이었는데 이제 경북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사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모부가 저를 길러줬죠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옛날부터 좀 틀렸어 왜냐면은 막 강아지 새끼 놓으면은 부정 탄다잖아 얘네들이 이제 강아지 새끼를 놨는데 부정이 타면 뭐 어미개가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젖을 안 줘서 죽이기도 하잖아 그럼 나는 거기다 먹고 빌어 막 묻어놓고 빌어 그리고 우리 고모가 나 키워준 고모가 뭐 제사 음식을 먹고 들어온다 아니면 동네 잔치에 있는데 그런 음식을 먹고 들어오면은 이유 없이 아픈 거야 막 사시나무 떨지 떨고 막 몸살처럼 막 아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그러면은 동네 할머니가 있어 안마을에 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막 바가지에다가 고춧가루도 타고 왕소금도 타고 지푸라기도 놓고 그걸 개끼 물린다 그래 그걸 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괜찮아 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이제 쭉 보고 자랐는데 옛날부터 왜 나 어렸을 때는 서태지가 대단했잖아 근데 서태지 노래보다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다시 예천으로 그것이 고무분의 집에 있는 도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1년을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는 거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생각을 했지 내가 또 군대를 갔다 오면 고모부한테 또 손을 벌려야 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격증 따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방위산업체로 들어갔어 그 방위산업체로 들어갔지 그래서 월급을 타면서 군복무를 하는 마치는 거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다니고 마칠 때쯤 돼서 싱구술 받았어 어떤 증상으로? 맨날 꿈을 꾸고 맨날 회사 형들한테 막 말을 해 형, 형네 엄마가 이르쳐 형네 집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러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리고 또 동창에 친구가 같은 회사 다녔는데 걔가 여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러는 거야 막 조립을 하다가 야 너는 니 여자친구 있잖아 지금 다른 놈하고 뒹구고 자빠졌는데 너 지금 이러고 있냐? 막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막 욕해도 안 되지 이씨 찡찡여 죽여버리겠다고 야 이 새끼야 너 내 몸에 서울대했다면 너 오늘 재산 날이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알아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걔가 그 여자친구를 딜을 밟았는 거야 동거를 했는데 친장집에 간다고 갔는데 나이트를 가서 손을 잡고 모텔을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전화와서 어휴 시문년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가 얘기해 줬잖아 내가 그런 얘기 했냐 이런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신을 받게 된 이유는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날 새벽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할머니가 막 불쌍하다고 하얀 한복을 입고 쪽을 지는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막 너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야 잠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서 회사 형들한테 내가 막 하도 이제 막 아는 소리를 했으니까는 아 쟤 보통인은 아니다 했을 거 아니야 형 오늘 출장 나가는 거 형이 좀 대신 가주세요 또 다른 데도 형이 좀 가주세요 친구야 너가 좀 가주라 해서 내가 이제 내근을 하게 됐는데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충주에서 사건이 났다는 거야 일이 터졌다는 거야 가서 누가 직원이 내려가야 돼 근데 내근하는 직원은 남면으로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 차를 타고 충주를 갔어 아 오늘 조심해야 돼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랬는데 일일을 다 에이스를 다 해주고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어 프론티어가 뒤집혀가지고 폐차는 했는데 나는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아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또 꿈에서 그 할머니가 나와서 아가 너 어떡하니 또 이러는 거야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는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운전도 안 했어 근데 같이 간 형이 졸음운전을 했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또 고속도로에서 이제 분기점에서 차가 이렇게 돌아 나가잖아 거기서 졸앉는 거야 이게 그냥 잔디밭으로 올라갔어 차가 또 씻검했잖아 근데 그때 신기가 막 엄청 대단해가지고 AS를 나가면은 공급 가방 들고 막 가다가 서 그러면 깃발이 서 있어 어 그럼 거기 가서 또 점을 보는 거야 어 점을 보면 내가 도로 점 봐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잘 보는 집이라고 들어가면은 막 너 무당대 된다 그러고 너 신이 나왔는데 왜 그러고 있니 막 그러면서 하여튼 120만 원을 월급 타면은 60만 원을 점돈으로 날릴 때야 누나 그때만 해도 점돈이 3만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엄청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날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양육으로 한 4월 5월쯤 됐는데 맨날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 깃발이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마치 그 무당집 깃발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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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 근데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을 못 본대 또 꽂히면 꽂힌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얼마나 기다려지겠냐고 며칠 있다가 와야 되니까 한 3,4일 있다가 그래 알겠다고 그리고 갔어 3,4일 있다가 다시 찾아갔어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 또 저 사람은 또 왜 나한테 혀를 차고 지랄해야지 신받아야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전 봐주시는 분이 우리 신아버지였어 신아버지가 하는 말이 갑자기 우리 죽은 아버지가 올라 점상에서 펑 아들아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야 너가 그 다섯 살 여섯 살 때 봤던 그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혼이 올라서 막 펑펑 울면서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신궁 나들을 잡게 됐어 그때가 음력으로 4월이야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신 내린 구슬 했지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신 자도 몰랐거든 나는 무당집에 무 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방해산업체 하려고 인천에 올라왔다가 막 깃발들이 서 있는 게 저기 무당집이다라는 걸 알고 전부러 갔다가 계속 거기 생각나는 거야 그 방울이 생각나고 부채가 생각나고 거기에 막 신령님들 그림도 붙여놓고 가잖아 집에 있으면 막 그런 생각을 해 그걸 내가 흔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생각했던 얘 미친 새끼 아니야 또 혼자서 막 자아가 두 개인 거야 야 그거 나 하면 나 잘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미친 새끼 지랄 왜 그걸 해? 이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쇼파에서 낮에는 괄괄괄 되는 거야 근데 TV에서 굿소리가 나는 거야 굿소리가 나는 거야 기가 번쩍 떠가지고 TV에 막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전부당 되게 유명한 무당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또 검색해가지고 서울 잠원동도 가보고 하여튼 제주도로 출장가면 제주도에서 점을 보고 강원도 가서 점을 출장가면 강원도에서 점을 보고 그러면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신기가 있다 신이 다 왔는데 너 왜 그러고 있냐 너희 아버지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야 네가 무당길을 가기 위해서 인다리를 놓고 너가 불리 인다리 놓는다는 게 뭐냐면 무당이 되기 전에 이제 무당 되기 전에 이제 신들한테 보통 보면은 굴복을 안 하잖아 응 그 무릎을 꿇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변의 사람을 쳐 데리고 가 치고 막 불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저 세상에 또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 또 한 번 잃을까봐 보통 그래서 굴복을 시키는데 응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너희 아버지하고 너하고는 하나늘에 살 수가 없었다 응 그래서 그렇게 짧게 살고 가셨나 응 응 싶은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신내림을 받고 응 어땠어? 후회는 없었어? 왜 후회가 없겠어 완전히 이 길을 누나도 잘 알겠지만은 응 이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이잖아 응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는 출발이 응 너무 가난했어 응 응 진짜 가난했어 응 혼자서 방을 얻어서 신당을 차릴 돈이 없어서 내린 꿈만 받아 놓고 응 응 신어머니네 집에 신아버지 집에 응 장롱을 하나 뜯어가지고 어 거기다가 이제 창호지를 발랐는 거야 응 그리고 내가 내린 꿀 때 응 이제 모셨던 응 모셨던 신령님들을 응 북펜으로 쓰는 거야 응 무슨 대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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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버지 신당 옆에다가 응 어 어 인천, friends, olduğ in천에 아무도 모르는데 oh 에. 올라와서 인천이라는 곳이 내가 완성이 아니잖아 응 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손님이 있어 뭐 당분간은 회사를 다녀야겠다 그러고 응 아침에 일어나면 신령님들, 회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신어머니가 이제 밤에 구슬래. 나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밤에 밤사대로 구슬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토끼눈 해가지고 다시 출근하는 거야. 그래도 그때는 즐거웠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1년. 1년 못되게 하다가 내가 이제 방을 구해서 나가게 됐어.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누나 돌임동이라고 알아? 응, 알아. 돌임동 옆에. 돌임동 이제 개발되기 전에 옛날 상가인데 옥탑방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200에 22만 원인가? 기억도 안 나네. 보일러도 없어. 주방도 없어 누나. 그 화장실에서 물 쩔쩔쩔쩔쩔쩔쩔 나오는 거 틀어가지고 그 목욕하고 정안수 갈고 하는 게 1시간 넘게 걸려. 거기서 이제 신당을 모셨는데 아,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 겨울이면 두 개 깔고 두 개 접고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울기도 엄청 울고 이거 때려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고 손님들이 와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 이제 손님을 보면은 뭐 치성이 난다든가 굿이 난다든가 이제 이제 진짜 무당이 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 봐봐. 적게는 몇 배. 수십만 원부터 몇 배까지 받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튼 생각을 또 못하게 돼. 이거 받았는 죄로 갖다가 그 사람들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막 산판 들판 진짜 버스 타고 있잖아. 배낭에 북엇대가 쭉 나오고 오방기가 막 쭉 버스 타고 있잖아. 산에서 기도 다니고 용궁으로 바다로 다니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흐르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차야? 내가 28일 했으니까 한 18년, 19년 차. 19년 차. 진짜. 누나도 그만큼 됐나? 강산이 두 번 바뀌었네. 나는 29년. 그래서 나는 40년, 50년 된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는 10년만 넘어가도 막 존경스러워. 맞아. 이 길을 10년 이상을 지켰다라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상줘야 돼. 근데 진짜 이거 무속인이나 역설인 뿐만 아니라 요즘은 더더군다나 어떤 한 가지 직업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잖아. 많지. 그래서 정말 10년만 하면 뭐든 장인이 된다고 하는데 너는 19년이 됐고 나는 29년이 됐으면 우리는 거의 신의 경지야. 진짜로. 진짜 이제 누나가 설심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진짜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또 그 길을 걸어오라면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진짜 배고파가지고 있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당을 쳐다보고 우는 거야. 눈물밖에 안 나. 돈도 없어. 통장의 빵원이야. 먹을 건 없어. 신당이라고 차려 놨어. 손님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 금방 내렸을 때는. 동전 신당 밑에 있는 그 막 뒤져가지고 동전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카스타라 한 개 사가지고 수돗물에 배 채우고 했는데 또 그렇게 또 채우잖아. 또 얼마나 또 신기하냐면 그렇게 막 울면서 막 먹잖아. 신들이 쳐다보긴 쳐다보나 봐. 어디서 알고 왔는지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올라와. 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SNS도 진짜 좋아졌고 유튜브다 뭐다 진짜 많잖아. 옛날에는 다 입소문으로 왔잖아. 그렇지. 지나가다 그 깃발 보고 여기 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래 들어오세요. 그리고 전 보고 그래서 뭐 3만 원 받아서 소주 한 명 사고 사탕 하나 사고 해서 법당에 올리고 신당에 또 버스 타고 또 기도 가고 그렇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는 뭐 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이제 29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뭐 나도 이제 나중에 다 얘기를 하겠지만 보면 그렇더라고 그 몇몇 무속인도 만나보고 또 나는 이제 우리 한국역설인협회 부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 이제 원로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면은 고생을 안 하신 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무속이라는 또는 역학이라는 이 약간의 다른 분야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고생고생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만나잖아. 이런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고생이 바탕이 돼서 되게 진실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누나도 지금 그 말을 하는데 다른 분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이 큰 살림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너를 단련시켰다. 그럼 그럼. 근데 누나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때 고생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라고 하면은 누나 할 수 있겠어? 그것도 그렇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 젊어서 고생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연이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진짜. 맞아. 근데 정말 이 아파본 사람이 이 아픈 거 알고 없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을 알 듯이.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다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상담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게 또 손님들한테 또 전달이 돼서 단골이 생기고 우리를 또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무속인이나 역술인이나 어떤 종교인은 아니잖아. 뭐 기독교나 불교나 그렇지. 이런 종교만큼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이 학문이나 이 무속이. 그렇지. 이게 없다고 부정할 수 있는 거면 이렇게 현우나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속이 많잖아.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옛날에도 뭐 무당의 씨를 지운다고 뭐 해보기도 했다잖아. 맞아. 근데 못 없애잖아. 맞아. 분명히 신은 있고 서양에서는 타로가 있듯이 우리 우리나라에는 역학이 있잖아. 근데 그 안 맞으면 거기 가겠어? 그럼. 못 보면 무당집 찾아오겠냐고. 그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만큼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역학을 그 철학을 봤더니 아 진짜 신기하더라. 어? 무당집에 전문을 보러 갔더니 아 그 사람들 우리 아빠 하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 없는 것 같지 않더라. 나죠. 그게 검증이 되어있는 그럼. 시간이 말해주잖아. 그 세월이 검증을 말해주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앞으로 또 앞으로 10년이 흘러가고 또 10년이 흘러갈 때까지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잘할 수 있을까? 왜 초심을 잃지마자. 사람은 누구나 많아. 초심을 잃지 말자. 그 카카오톡에 보면 초심을 잃지마자. 쭉 넘기다 보면 또 초심을 잃지마자. 그러잖아. 가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근데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잖아. 가연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지금 나이는 젊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누나를 만나서 이런 걸 또 컨텐츠를 하면서 또 내가 또 더 거듭나게 발전이 되겠지. 가연 그 자리 갔을 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을지 더 겁도 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 그치?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기로 하자. 오케이. 자 2부에서 만나요. 짜이젠